금오산 금오산 달빛, 텔빛 전국 가요 페스티벌을 하고 있습니다. 네, 오늘은 가요제도 하고 또 전국 가요 페스티벌이 경북 구미에서 오늘 이렇게 경치가 아주 좋고 산세가 좋은 금오산 도립공원 야외 무대에서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있죠. 자 이번에 또 초대가수는요. 이렇게 사업도 하시면서 CEO로서 또 이렇게 가수활동도 열심히 하시고 또 이렇게 공연에도 많은 참여를 해서 시민 여러분들을 위해서 구미에서도 많은 활동을 하고 있는 가수입니다. 네. 네. 모셔보도록 합니다. 가요계의 신사 이동우 씨의 무대로 달려가 봅니다. 조약돌 사랑입니다. 박수 한 번 주세요. 여러분 클럽연수 부탁드리겠습니다. 안녕하세요. 이동우입니다.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. 손을 던져놓고 원채 만채 돌아선 유정한 사람 이렇게 나를 꾸고 떠나갈 바에 찬찬한 내 가슴에 고향돌이 왜 던져 하하하 당신이 던져놓고 사랑해줘야 고향돌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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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너무 내 가슴에 조약돌을 던져놓고 온채 만채 돌아서는 얄미운 사랑 이렇게 나를 두고 떠나갈 바에 외로운 내 가슴에 도양도는 배던 저 하하하 당신이 던져도 사랑해줘야 하하하 당신이 던져도 사랑해줘야 또 그렇습니까? 감사합니다.